오고 Rac 손배가 무신 스트리밍 사이트 고춧가루 시원한 장면 뭐지? 시원한 장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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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멘트게라는 것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은 왓챠에서 시멘트게루 무조건 인명이란 뜻이지 진짜 어디있어? 피하지마 비껴봐 그럼 지금 널 괴롭히는 혼란이 없어지고 그거는 안 할게 요거하고 여기 삽니다 저게 오고 싶은거야? 요거하네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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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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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기야 사기! 진짜 진짜! 완전 다 진짜! 야 이걸! 저 형도 사관이 무슨 일인데? 야! 아 형 추워지겠어! 형 추워지겠어! 아아! 아아! 묶는 거 아니야? 아아! 아아! 아 그러니까 일부러 그래서 내 바지 이렇게 태우려고 가끔 이래! 아아! 아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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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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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! 액션! 전화를 왜 안 받아요? 조금 너무 가까웠다 전화는 왜 안받아요? 이렇게 머리로는 형 보내줘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럼 이런 말도 다 소용없는 거 아는데 그런 거 다 알면서도 좋아한다고 재영이가 할 줄 알고 아 나가 맥주씨가 샀어요 베어드림이 들어있는 거에요 그렇구나 가방에서도 왔어요 아는 건가요? 그냥 하나씩 넌 하나씩 하나씩 오늘 진짜 출근부터 지금까지 저녁시간 딱 한 시간씩였거든요 진짜 너무 힘드네요 심연티계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시원섭섭합니다 굉장히 길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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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나긴 여정이 끝나가는데요 그래도 촬영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다시 이런 분위기에서 촬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마지막 화면에 오늘 곡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션 유치하게 똑같은 짓이 나고 아니요 콩콩하고 유치하게 하는데 콩콩 아 네 근데 하면서 했는데 시작할 거야 아 네 액션 유치하게 똑같은 짓이 나고 추워다 추워 추워다 추워다 뭐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일부러 그렸다 아니야 솔직히 일부러 그렸다 인정 어 인정 헐 귀여워 어디까지? 여기까지만 지어줄까? 네 아 이거 일부러 그렸다 아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니? 응 디자인 검은다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디자인이라고 욕하네 아 연습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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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자인 검은다냐 외로 같은데 조금 밑에 있는 거 같아 여기 와서 조금 위로 가야 돼 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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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컷이 되니 끝났습니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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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찬이 얘기해 재찬아 형이다 우선 우리가 정말 신비한 이미지 아니니? 형이 너희를 정말 귀엽다고 막 리키스 사주고 했는데 이렇게 드라마에서 만날 줄 누굴 알았겠냐 형은 리딩장에서 너가 들어오는 걸 보고 정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지만 상호가 너여서 정말 다행이었고요 또 19회차 내내 귀여워줘서 고맙고 또 너한테 많은 걸 배웠다 정말 연기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잘생긴 재찬아 동키즈로 돌아가서 컴백 준비 열심히 하고 꼭 대박나길 바란다 형도 홍보 열심히 할게 형 잊지 말고 방금 놀러 갈게 진짜 사랑 팬분들과 좋은 시간 추억 보냈으면 좋겠고 우리 새해 복 많이 받고 힘내자 사랑한다 동생아 이제는 삼촌 아닌 서하미 형님 화이팅 홍보 네 哈囉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나 그 그 사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